네 여러분은 옥규 선생님과 함께하는 은배란 김 교수로 시청하고 계십니다. 예 잘한다 이제.. 진행이 신기하네요. 저는 이런 진행 보다는 반아 먹는 거 잘하는 편인데.. 시키더라구요. 하나만 해야지 어떡해. 하나 하나 까야지.. 먹고살아야지.. 먹고살아야지.. 그러니까.. 먹고살아야, 힘든 저희에게 동전을 버리고 싶다면 한 편에 500원. 에스킺임티비콘텐츠샵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 동전 할 거면 돈으로 주세요. 누나 8만 버져도 동전 될 것 같아. ㅋㅋ 우리 선생님도 만만참게 말하셨는데 네 저도 좀 많이 아 여러분! 아 아이스게임TV 컨텐츠에서 팔아주시면 우리 선생님도 먹을것 좀 사드리려고 아 그러게 대접해드릴게 없네 아 그니까 우리가 받은게 없어가지고 그니까 아 이거 이러면 안되는데 고기 먹여드리고 싶다 이러면 안되는데 누우면서 공게매야지 이러면서 먹이고 이렇게 쏠키따움 먹이고 이렇게 맞아맞아 아유 자 상품 또 그렇죠 아주 짧게 해야 돼요 시간이 없습니다 아이스게임TV 홈페이지에 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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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소라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에 가시면 커뮤니티 밑에 방송 게시판 또아쇠 은밀한 개인교습있죠 또아쇠 또아쇠 제닉스 할인상품 벌써 일주일 전부터 고지가 또아쇠 또아쇠 이쁜원님 오른쪽 콧구멍을 딱 누르시면 여기 곧바로 아아 노란거 틀어볼까 스피커 노란거 틀어봐야죠 아아 이 정도의 음질을 보여줍니다 이게 사실 이게 스피커 듣는거라 응 저는 이제 마이크를 대야지 될줄 알았어요 응 마이크를 여기 대야지 소리들릴줄 알았는데 그냥 드린다고 하니까 음 편리하네요 아 인드라가 지금 거꾸로 아흫흫흫 으잉 하하하하 인드라가 지금 번식을 세개 짜고 있죠 저희가 맘만 먹으면 저기 있는 저 포장을 뜯어서 두개 더 번식할 수 있어요 아 여기 있는 하얀색이랑 분홍색 전부다 그렇죠 무한대로 번식이 가능한다는거죠 무한대로 번식이 가능한다는거죠 이거 거기서 본거 같은데 사우스파크에서 이런 이유가 있어요 서로 이렇게 알지 알지 아 이거 아 그만 그만합시다 아 그만합시다 아 그만합시다 에이 가사를 외우는데 거기에 직접 하지마요 아 제가 사우스파크 가사를 외우는데 너무 직접 하지말라고 그렇게 못하네 하하하하 어쨌든 이렇게 무한 교민 아니 저 무한번식이 하하하하 네 무한 네 강기가 옮았어 역시 네 무한 확장이 가능한 확장이 가능한 그렇죠 확장이 가능한 확장이 가능한 확장이 가능한 그렇죠 그렇죠 그니까 강기가 옮았어 저런성이 너무 강해 저는 병에 대변상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마침 이제 그 피크닉을 가고 어디 뭐 휴가를 가고 바캉스에서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야외에서 막 그냥 이거 하나만 있으면 음악 들으면서 그리고 제일 좋은 건 학기 중에 캠퍼스에 앉아가지고 랩볼을 뭐 하다가 친구가 오잖아요 같이 공유하고 싶어 어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불금을 듣고 싶어 어 꽂아주면 되지 그렇지 맞아 간단해 그렇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머니에서 떠낼 수 있을 정도로 휴대성이 굉장히 좋다는 건데 이게 포인트 뭐냐면 그래서 한 개만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개 사야 해 하하하하 아니 세개를 하면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하나가 태어나가는 경우가 생기죠 아이 그래서 마침 한데 두개가 적절해 아 그래요? 그럼 세 개가 다쳐요 에이 그니까 네 왜냐하면 이게 사면 샀수록 볼륨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네 굉장히 또 귀엽다는 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귀엽다는 거예요 streed 속 아... 아이 귀여워 스윗성이네 귀엽죠? 네 정말... 음... 볼륨 부분은 지금 제가 핸드폰 모바일로 그...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있는데 볼륨이 반 정도 켜는 거거든요? 여기서 반 정도 더 올라가는데 너무 키면 이게 마이크에 닿지 않아도 네네 소리가 너무 올라가서 한 번만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어! 그야! 아! 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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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쉽게 없어요 네 이 정도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한계치가 높아요 그래서 용도가 많다는 거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거기서 정말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음 이게 이렇게 소리가 지나치게 커지면 커지면 스피커가 이렇게 조그만한 거였어 찢어지는 소리 음 그게 전혀 없어요 아! 특히 그 베이스를 잡아준다니보다는 높은 소리에 찢어지는 소리가 네네 들리기 마련인데 음 이 스피커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 그런 스피커는 베이스가 깔려있다던가 음 뭔가 스피커가 좀 커야지 그런 중점이 잘 깔리고 그렇죠 윗소리가 안 찢어지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 작은 볼륨으로 그런 윗소리까지 잘 잡아낸다는 점 그런요? 네 저는 귀가 민감하기 때문에 잘 알아요 음 실제로 위만 기계 돈 많이 쓰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제가 사무실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음 사무실에 자기가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인도자가 뺏어가지고 어 뺏었을 정도로 사무실에 있는 원호주인이가 자기가 쓰고 있는 거예요 아 맞아요 맞아요 음 다시 쓰고 있죠 공유하면서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좋다는 거 이 챔스 같은 거 볼 때 다 같이 볼 때 원래 저희 항상 이렇게 따로 이어폰을 끼고 듣는데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그 컴퓨터 하나에 다 모여서 어 같이 중계를 들으면서 와아 하면서 보거든요 음 음 그래서 그 정도로 음절도 굉장히 좋고 깨끗하다는 거 네 그리고 역시 또 계속해서 연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스테로우도 들을 수 있고 음 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렇죠 어떻게 들어갈까요 사이트까지 자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에서 네 커뮤니티에 방송 게시판 커뮤니티에 방송 게시판 빠세 빠세 은밀한겐교수 네 바뀌었죠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네 은밀한겐교수 사이트로 여기서 이 언니의 자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곧바로 거기 누르냐 그니까 19,600원을 11,800원에 바로 이 은밀한겐교수 시간에만 음 거의 30% 정도 세이니까 제가 산술자 못해가지고 음 맞는 거 같죠 대충 뭐 아 대충 뭐 아 어이치 뭐 암튼 할인폭이 크다는거 여기 보면 더욱더 자세한 어 설명들이 있습니다 이게 캐릭터도 뭐가 뭐가 있는지 나와있구요 맞아 저 모델이 언니는 아니잖아요 응? 모델이 언니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누나한테 언니는 아니죠 아이고 확실하게 합시다 이런거는 아 그냥 못팔아주냐 아이고 초면에 내가 야라고 할 수 없잖아 제가 누나라고 해야지 아 이것도 좀 그런가 그럴까요 네 그냥 저는 얘가 가장 귀여운거 같거든 흰색이 아 앞에 있죠 선생님으로 닮았어요 뀨우 이런 표정이잖아요 아 맞네 어 뀨우 이러고 있어 어 뀨우 어 뀨우 저라면 바로 이 시간에 바로 이걸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뀨우 음 그렇죠 색깔은 본인 마음대로 그러시면 되구요 음 너무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내부성도 상당히 좋다는거 이것저것 자세한 설명은 직접 들어가서 보시면 좋겠고 이렇게 다섯가지 모델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네 선생님 이제 큐가 잡혔으니까 곧바로 게임하면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이쪽으로 편안하게 선생님 혓바닥으로 이빨만 문질러 보세요 이빨에 이끼 낀거 아니죠 야이 시키는대로 하시네 당황스럽게 아 어 멤버 어 잠깐만 선생님 직수 설마 이거 어 평소 하시나요? 아니 저 잘해요 아 진짜요? 어 진짜요? 저 완전 좋아해요 상대가 제일 들면 쉽지는 않을거 같은데 이겨요 어 이겨요? 어 자신감 보수 어 있던 면도 있다 네 어 초메인도 있고 답 애니미아라 질거 같아요 아 애니미아 타비 이분 좀 만들어요? 두두두두 레디다? 어 이거 저 애니미아 장인이에요 저분 아 저 애니미아 장인이에요? 네네 내가 몇번 봤어요 거기 볼 때 어 역시 우리 또 선생님이 안정적인 맛으로 방송한다는 소문을 듣고 음 오리궁댕이도 아 그러니까 서포터로 딱 참여를 해줬네요 흑오리궁댕이로 그냥 음 직수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 스킨을 두개나 했어요 직수 아 너무 귀여워가지고 어 직수 사실 흔치 않은 챔피언인데 이걸 고르시네요 오 평소에 많이 하신거에요? 아니 그냥 좀 아니 잘해요 음 아니 근데요 아 보여준대요 말이 필요없대 보여준대 선급해 뭐가 상급해 정말 알 수 있어 보여준다는데 어 보여준대요 오 직수는 이제 수많은 재밌어가지고 아 너무 기대돼 음 조합에 확인하고 계시네요 지금 자크랑 젤드가 있는데 자크와 젤드가 직수들에게 좋잖아요 네 이렇게 좀 잘 사나고 들이할 수 있을거에요 한탈 때 오 근데 인베이드는 언제 딸 거 같네요 오 오 오 오 이득이요 빼야되요 빼야되요 그쵸 음 아 빼야되요? 직수가 공유주가 타잖아요 네 완전히 좀 많이 아칸 빼야되요 어어 어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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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보호만 안썼죠? 네네 다행이네요 어어 침착해 진짜 침착했다 저거 침착해 음 선레드 선레드 오케이 직수의 가장 큰 카운터 본인이 상대하기 힘든 챔피언 저요? 가장 힘든거는 제드가 진짜 힘들어요 근데 솔치 아니다 진짜요 이거 아이 갈령 왜 또 왜 또 공부어져요 아니 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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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힘들다는건데 제가 이겨요 아 힘든데 이긴다고? 아 천둥이 되긴다 아 이길수가 없는 챔피언같은거 있나요? 아무래도 이건 상상상 정말 너무 힘들다 그게 제드에요 아이 아이 제드야 아이 아이 이기면 돼 이기면 돼 아니다 이겨요 이겨요 너무 힘들지만 저는 이겨요 아니 이정도하면은 밑밥도 아니고 종합보험이야 진짜 무슨 말 한마디로 종합보험 들라그래 그니까 아니다 얘들이 카운터가 좀 잘 모르네요 아 오 오 좋은데? 우와 너무 좋다 좋은데? 이게 직스에요 오 이게 직스다 내가 직스고 아 아파 아파 아 아파 네 이게 직스죠 원래 이런거야 다시 치드맨인지 이러더라고 아 시리즈스펙 진짜 옛날이야 아 계속 그러더라고 진짜 옛날이야 하아아 하하하하 그거 보고 동그룹 미니언 먹는거고 반해가지고 나 그때까지 크롭비몬한데 진짜 옛날이야 이게 추억을 잠깐 에이 아 너무 창피했네요 좀 추억이 먹고사니깐요 아 너무 또 사실 추억은 포장되기 마련이라 응 너무 또 추억 좋은 추억 만들어마더라도 오 외도 퇴로 좌다하고 어? 안앉아 이건 이쪽인데 그니까, 이팅 그런 느낌이지 제가 하늘을 날고있어요 어 오는길 찾아간거죠? 지금 못들어오게 어 못들어오는데 꽤 오랫동안? 한바퀴 힘들어온거 같은데? 근데 먹었어요 이 정도면 깨본거 같은데 다 먹었어요 믿을거같아요 아닐수도 있겠지만 갱옥과 같으면 더블스킨은 아껴만게 좋겠지 아껴만게 좋겠지 3레벨 2는 4레벨 오 그래요? 2로 짤짤이 할일이 없어서 라인드에서 아 다행이다 오 요즘에 응교해보면 참 응교 한사람끼리 잘 만나네요 초베인 저분도 얼마전에 응교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응교 한사람끼리 잘 만나네요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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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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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아 이게 멋있어야되는데 귀여워 이게 직스죠 쭉 뻔하고 전면대 받았으면 이게 직스죠 이렇게 귀엽지 잘 도망갔는데 아 그동안 자라반이 타코가 쳐졌네요 아니요 음 아 카멘이요 아 아 이 자식부터 뭐 아 아 아 아 먹고 치고 가나요 1회에 Q 1회에 무조건 1회에서 배고 음 그래서 개인차이인데 Q Q를 먼저 찍는게 좋아요 짤짤이 쓰면 2를 라인조에서 거의 쓸일이 없죠 초반에는 쓸일이 없어서 3렘은 2는 사람들이 잘 안맞아주나요? 쓰기가 어려운건가요 아니면 맞아주지도 않는건가요? 맞아주지도 않아요 아 맞아주지도 않고 또 뭐야 맞아주지도 않고 뭐지? 맞아주지도 않아요 음 그니까 이게 쓸 상황이 상대가 나를 추구하거나 근데 퇴로를 막을때 쓰는건데 아 네 맞아요 라인존때는 그런 상황이 잘 안나온다는 말씀이시죠 라인존때는 더 타워헝잉하는거 아니에요? 맞추기 힘들어요 아 지금 각기능교 진행 이후 최고의 위기야 지금 1부에는 뭐 가르치는것도 없이 퀴즈를 냈고 2부에는 지금 어로운거 평가야 아 같은 말인데 외국어가지고 아 힘들어 쟤도 복갔다 쟤도 복갔어요? 제발 복갔어 어떻게 해야돼 우리 어떻게 해야돼 이러면 엔터쳐야지 아 아 너 왜죽을 해야될까요 어떻게 해야해야할까요 이거? 쟤 씰쓰 야 이거 미드위어 콜을 안하자 그래도 이정도면은 어?! 오오오오오 오 이러면 이득인데 미드 다 먹잖아? 파밍 다 하는데? 네, 미드에서는 이득이에요. 확실하게 오오, 이득인데? 아닌가? 근데 쟤도 50줄 먹어서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어? 아, 이거 마이다. 이거 마이다. 완전 손해해요. 아유... 나쁜 거 하나 치시려고. 아, 제발. 아, 공 있으면 다 먹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잭스가 마나를 많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연훈이나 로아를 안 가네요. 영갑의 지팡이. 그러니까 이게 제드라서 이게 진짜 제드가 완전 진짜 하드에요, 하드. 그래서 이거 가야되요, 이거. 아, 무난한데 그러면? 저 리신이 지금 딜템트리를 하고 있어서 방어템 먼저 가는 것 같아요. 플래시 빠져서 아마 리신이 한번 볼 거예요. 아, 슬슬 이제 3차 관문에 돌입했는데 나 이제 슬슬 청력시험하는 것 같아. 안들려, 씨. 네, 좀 크게 말해요. 당당하게. 아, 지금 늙은님도 좀 배려해줘야지. 사막을, 사막을. 어, 지금 리신이 잘 커가지고. 맞아요, 리신이 잘 컸어요. 공태면 가더라고요. 이렇게. 맞아요, 공탱가요. 이러면서. 아, 제방서나 필요 없어요. 아, 아. 아, 선생님이 너무 귀엽다. 지금 막 일루고 있어. 맞아요, 공탱가요. 이러면서. 아, 일단. 파밍을 하면 되죠. 아, 파밍을 하면 되요, 일단은? 네, 일단 블루 나와요, 곧. 블루부터가 재승 시작인가요? 네, 진짜 완전. 완전. 완전 블루부터가 진짜 완전 시작일게요. 초반에도, 초반에도 엄청. 지금 엄청이랑 진짜라면 몇 번 쓴건지 모르겠네요. 엄청이랑 진짜라면 몇 번 쓴건지 모르겠네요. 어, 영역바랄까? 아닌가? 더 빠를까?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우딩인가? 아우딩을 다했습니다. 아. 브릿지에서도. 2개나 먹었네. 아. 아. 다 죽었네요. CS, Z가 한 번 비워줘서. 아, 이거 블루 털리겠다 이러면. 블루? 어? 블루가 시작인데? 블루부터 시작인데, 아 이러면 직수 힘들어져요. 어, 블루가 시작인데? 네. 아, 블루 털렸어요. 이거. 혹시 모르니까, 한 번 쓱 한번 확인 안하나요? 어, 궁으로 스틸. 안돼요, 안돼요. 궁으로 스틸. 궁 아까워요. 진짜 안돼요. 이거 먹는 게 아니다. 아 그래요? 먹으면 좀 화를 낼 것 같아요. 와,거 진짜 안전적이다. 네. 보이지 않다면 도박을 두지 않아요. 아, 불 먹고 왔어. 불 먹고 왔어. 알고있어요. 저희도 눈있거든요. 봤어요, 봤어요. 아, 아파. 오, oraz få.. 오, 다 influenced 오오우우우우 배 gereki예요. 어, 딸 따님. 딸 따님. 딸 따님, 집에 가라고. 제 같이 구역권을 가지고 지금 아 latter, 라인을 가. 어? 쟤네전 피왔으면 거의 키, 카иях把它 발ели하지 않나요? 아아... 아сп 사진은 여러분collect다 아.. 저게 하는구나.. 지금 나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실때마다 직스 대사하고 싶어 뭐래니! 이거 있지 뭐래는 거야! 저 크게 말해요! 아이 답답해! 어! 블루카자 갈만 했던거 같은데 안가네? 그러게요.. 왜케 안가지? 블루카운터 정글? 제가 잘 빼놨는데.. 진행하고서 받고.. 아깝다.. 아 볼 로밍 가야되나? 어? 직스 다음 로밍도 돼요? 아 완전 좋죠.. 아 완전 좋아요? 완전 좋아요? 안좋은게 뭐야? 안좋은게 뭔가요? 블루를 털린다는게 안좋은거죠? 만능 챔프에요 만능 챔프 아 만능 챔프에요? 아 만능.. 근데 블루가 지금 만능이 다 안되는거에요? 그렇긴 한데.. 오 왔어.. 오 제발.. 어 뭐야 리신 7레벨이에요.. 뭐지? 우리.. 아.. 뭐야.. 먹었어요.. 아니 지금 선생님 7레벨인데 리신 7레벨.. 어..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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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퍼주니도 넌 옆에 보내라구요.. 도망쳐.. 아.. 쭈비스 살인난다고 거기서.. 도망쳐.. 사람이 죽어졌겠다.. 아.. 사람이 죽어요.. 사람이 죽어요.. 사람이 죽었어.. 사람이 죽었어.. 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또? 아.. 또 죽었어.. 또 죽었어.. 친구들이 탐 써졌어.. 아.. 큐브브.. 이 판은 버스팅이 좀.. 그런.. 힘든 판이네요.. 본인이 운전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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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잘 쏴.. 마나 아까워서.. 지금.. 마나가 엄청 아까워서.. 계속 너무.. 평타로 먹고있어요.. 쟤들 영이야.. 상호 꼽고 뭐야.. 니신.. 니신 8레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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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살꺼에요.. 니거.. 엔터쳐야돼.. 8레벨이에요.. 엔터쳐야돼.. 진짜.. 8레벨이든 어떡함.. 망있음.. 아.. 마나가 너무 따진다.. 마나가 또 부릇없음.. 어.. 어떡함.. 갈게 갈게.. 오..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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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궁은 원래.. 어쉬룩 먹는데 쓰는거 아닌.. 끝까지 약조놨다.. 이런.. 안정적인 말.. 이게.. 궁콜이 지금.. 120초 안에.. 120초 안에.. 꼭 한번 쓸리게.. 어.. 아.. 이거.. 어.. 어때.. 망했어.. 망했어요.. 어.. 진짜 게임 망했어..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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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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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블루야.. 이거 뭐야.. 날아갔어.. 아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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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가지마.. 어디까지 가니.. 어.. 어.. 아.. 제가 말했죠.. 궁이 2분안에 한번 꼭 쓸릴 일이 생긴다고.. 아.. 아.. 야.. 이거.. 아.. 한숨 앞에서 도구하는 거예요.. 야.. 직수앞은 베너가 있는데.. 직수앞은 베너가 있는데.. 깨같이.. 더블수도 날아갔거든.. 날아가면서서도 맞았어.. 그렇다.. 딱히.. 죽긴 죽었네.. 어.. 어.. 아.. 불러있어..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어.. 이제 시작이에요.. 네.. 아.. 안전벨트 꽉매라 얘들아.. 음.. 신발을 사야되는데.. 우리 옥기 선생님은 거칠다고.. 어.. 와이다 10대야.. 흐흐흫.. 막 논다고.. 아하.. 생긴다 말하신거보다 와이다 하진 않은거 같은데.. 어.. 아 원래.. 키버거가 원래 이래.. 아.. 아.. 그렇지.. 아.. 그니까 내가 왜 섭외했냐면은.. 어.. 아.. 아.. 타이핑은 이렇지 않았어.. 그래서 섭외했단 말이야.. 그게 타이핑은 거칠었다고.. 아 그러니까.. 이번엔 뭐.. 뭐.. 똥 차.. 후진하고있어요.. íll 야 간다 크맨이 오오 막아 막아 쉬 pong 바까만 추워 제발 도망쳐 어 아 이거 다 죽을거 같아요 아 아니면 안 죽을거 같아요 아 어 콘보 잡아 어 저 공목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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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야 된다